국무테마파크 반대위원회와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비용의 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궁금하다. 대명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냈느냐는 질문이 몇 차례 이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리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이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입장인가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사업 승인 이후에 받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 또 하나뿐인 개인 농협 계좌도 경찰에 제출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습지위원회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인허가가 최종적으로는 힘든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아예 람사루 습지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동물테마파크 건설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채워놓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선을 1위에 2천만 원짜리 신발장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선을 1위가 집행한 주민수건 사업비는 모두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2천만 원은 리사무소 내의 수납장과 신발장 설치, 나머지 1,400만 원은 역시 리사무소 내의 책장과 보일러 공사를 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끝없는 잡음 동물테마파크입니다. 네, 끝없는 잡음 제주동물테마파크. 어제 정연철 위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선을 1위. 어제 오후 2시 정연철 선을 1위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선을 1위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보도된 바 있죠.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정연철 이장의 답을 들을 거라 기대가 된 그런 자리였는데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했습니다. 실제 기자들이 많이 방문을 했나요? 네, 네, 네. 기자회견의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네, 정연철 이장의 명의로 기자회견문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현수막에는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현수막이 또 걸려있었어요. 추진위원회의 명의로요. 이날 기자회견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정의장 혼자만이 아니었고요. 추진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기자가 정의장에게 질문하면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대신 답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연철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의 공동 기자회견에 가까워 보였는데요. 이정주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했습니다. 정연철 이장에게 질문을 하면 정연철 이장이 아니라 이정주 위원장이 대신 답을 하는 상황도 꽤 있었고요. 그렇군요. 사실 정연철 이장이 동물테마파크의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긴 하는데 그런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격앙됐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현재 동물테마파크 그리고 주민 정연철 이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고요.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약 1시간가량, 1시간 조금 안 되게 진행이 됐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론사 제목 중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연철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에 관련된 오후에 다 해명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답을 말끝을 흐리거나 오히려 버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정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최근 허위 사실이나 마을의 입장이 아닌 부분이 마을의 입장인 것처럼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부분을 갈등을 해서 하고 또 정당한 마을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질문을 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해와 관련해서 모두 해명하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죠.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나왔다는 이 위원장은 마치 대본이 있는 듯 정해진 답만 반복하고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관련이 없는 답을 길게 늘어놓거나 또 취재진에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의 어떤 배경이었는데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하고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법률비용의 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쟁점이 됐었는데 이게 또 대형 로폼에서 소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지 않나요? 반대위 측에서는 정윤철 의장이 법률비용을 어떻게 대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정의장 측은 지난해 7월 사업자와 체결한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마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상호 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 설립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협력한다는 게 아까 마을 현안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상호협약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상호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조성 과정 및 사업장 운영 시 선을 1위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 협의를 통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진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고충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네요. 네. 고충과 민원이 발생할 경우. 네. 고충과 민원. 분쟁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속담도 떠오르고요. 도물테마파크 반대쪽 주민도 주민, 마을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 주민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사업자 측이 해줘야 하는 건 또 아닌가. 네. 그런 이제는... 해주겠어요? 그걸? 네.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가 찬성 주민에 대해서만 변호사 자문을 해준다. 결국 주민들의 편을 갈라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해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쪽을 편을 든 상황이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네. 사실 대명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자문을 걸어가면 그쪽에서 자문을 해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로펌을 이용했단 말이죠. 로펌을 이용한 법률 자문 비용을 대명이 대신 내준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사였거든요. 네.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법률 비용 대명이 내주느냐. 변호사 비용으로 마을회나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출한 비용이 없다는 거죠? 네. 마을회나 정연철 이장 등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명이 내주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는 또 말을 좀 아껴요. 대명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냈느냐는 질문이 몇 차례 이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철 이장과 추진위 측이 법률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으니 자연스레 대명이 이 법률 비용을 대신 지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연철 이장하고 찬성 측에서 법률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대명이 법률 비용을 대신 지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대형 로펌이 막고 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은 누군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명 측이 찬성 주민들에 대해서만 로펌을 통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반대 측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벌어지는 각종 소송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정연철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찬성 주민들에 대해서만 법률 자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비용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요. 정연철 이장과 찬성 주민 측은 사업자를 통해서 든든한 뒷배를 마련하게 된 셈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자 측이 추진위 그리고 마을 찬성 쪽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제기가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기자회견문 작성을 비롯해서 반대위에 대응하는 과정에 사업자 측의 도움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정주 위원장은 어느 언론사냐 그렇게 따지면서 질문을 그만하라고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나 보네요. 언론사를 따지시는 거 보니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답변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우선 추진위원회 등 찬성 측과 반대 주민으로 구성된 선을 1위 대명 제주동물테마파급 반대대책위원회 간에 끊이지 않는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반대 측에서 먼저 고소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찬성 측이 먼저 고소를 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들이 우리한테 폭행 등을 유도해서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연철 이장이 아마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최근에 압수수색을 리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입장인가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난 20일 제주서부경찰서가 선을 1위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큰 이슈가 됐죠. 경찰은 컴퓨터와 장부, 금융계좌, 이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정연철 이장은 이에 대해서 대명 측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 7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마을의 통장을 통해서 받았고 금액이 그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횡령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사업 승인 이후에 받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 또 하나뿐인 개인 농협계좌도 경찰에 제출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동부경찰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선을 1위 말씀하신 대로 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사업자 대표 그리고 정의장 그리고 도지사가 만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반대위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1월 13일에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반대 측에서요? 네. 반대 대책위원회요.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이유는 정연철 의장에 따르면 사업자와 정의장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반대 대책위는 원희룡 도지사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면서 고발을 했는데요. 피해 주민의 사업 반대 청원 접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고발의 요지입니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제주도 비서실에 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승인 절차 중단 및 고발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조선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람사르 습지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MBC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동물테마파크에서 핵심적인 지금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환경파괴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람사르 습지위원회가 반대해왔거든요. 몇 년 전부터요. 선을 1위가 속해 있는 제주시 조선읍. 지난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을 1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백동산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을 1위에 람사르 습지는 아니지만 검은오름도 있고요. 세계자연유산이죠. 이에 따라서 람사르 습지 지역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훼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은 분명히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람사르 습지위원회의 어떤 동의라고 해야 될까요?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인허가가 최종적으로는 힘든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람사르 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주민 그리고 람사르 습지위원회가 동의를 람사르 습지위원회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1위에 마을기금 7억 원을 준다는 상생협약을 통해서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를 이뤘다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협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에 따른 재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제 보니까 환경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사퇴 얘기를 꺼내셨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람사르 습지위원회는 현재 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갑자기 이 람사르 습지위원회를 통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의지가 읽힌다.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이라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원희룡 지사는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람사르 습지지역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동물테마파크 건설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채워넣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합리적인 의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누구죠? 네. 고재량 씨인데요. 고재량 람사르 습지위원장은 제주도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량 위원장이 제주생태관광협회장을 맡으신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바뀌는 부분이 일단은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이 다시 임명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보면 이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로 지금 여겨지는데요. 제주도는 9월 1일부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람사르 습지지역위원회는 제주도가 동물테마파크 허가를 해주려고 위원회를 도정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려 한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까 고재량 람사르 습지지역관리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제주도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협의해주는 그런 관변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고재량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외압이 있었다고 주변에 호소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관련해서 그 지역의 마을회들도 제주도와 그리고 환경부에도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어떤 조사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나 또 환경부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선을 1위에 2천만 원짜리 신발장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최근 선을 1위 정모의장이 주민수건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2천만 원짜리 신발장을 설치했다는 지금까지 저희 정현철 이장이라고 계속 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정모의장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주민수건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신발장이 2천만 원짜리인가 보죠? 네. 신발장이 그런 보도가 나가자 신발장만은 아니고 옆에 수납장 등도 포함이 된 공사비다라고 주장을 정현철 이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다하게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지출된 금액 아니냐. 여러 가지 포함하더라도 그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민수건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발장과 어떤 거죠? 수납장?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비 예산 제주도로부터 받은 건데요. 매년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 7곳을 대상으로 주민수건 사업으로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주민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하라고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네.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건 사업을 해결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게 바로 신발장과 수납장이었다. 네. 신발이 이렇게 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자긍심이 좀 높아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뿌듯하고 정리된 거 보면 좀 편할 때가 있긴 한데 이거를 주민수건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지난해 선을 1위가 집행한 주민수건 사업비는 모두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0만 원은 리사무소 내의 수납장과 신발장 설치 나머지 1,400만 원은 역시 리사무소 내의 책장과 보일러 공사를 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장을 설치한 공사업체가 선을 1위 개발위원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연철 위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연철 위장은 공사를 신발장만 한 게 아니라 내부 화장실도 하고 다른 주민 이용 시설인 이색 교류센터도 손보고 했는데 서류에 다 명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발위원이 사업을 도맡은 데 대해서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최근 2년간 공사를 맡아줬는데 아무래도 마을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라 우선순위로 이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쪽에 그냥 믿고 맡겼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마을의 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기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모두 총 3,400만 원. 마을 총회에서 좀 결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이게 잡음이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athryn Amen. 여기 자막